1. 여자는 남자 탓을 하고 남자는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젊음과 외모입니다. 남자에게는 능력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자가 애를 쓰면 외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찐 여자는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질 수 있고, 얼굴이 못생긴 여자는 화장법을 열심히 연마하면 예뻐 보일 수 있고, 몸매가 별로인 여자는 뽕브라, 엉뽕, 하이힐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성형수술을 통해 대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기 탓을 하면서 고치려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는 미모의 효과적인 화장법도, 성형수술도, 뽕브라도, 엉뽕도, 하이힐도 없었습니다. 비만이 거의 없었기에 다이어트를 통해 획기적으로 예뻐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자가 자기 탓을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사냥 능력이나 싸움 능력이 부족할 때 남자가 자기 탓을 하면서 열심히 연마하면 능력과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면서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섹스 상대를 잘못 고르면 번식 손해를 크게 보기 쉽습니다.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3, 4년 동안은 우월한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를 임신시키더라도 내일 우월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섹스를 해주었다가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을 혼자 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을 하려 해도 애 딸린 여자이기에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계부스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면, 여자가 사랑한다고 속여서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남자를 차버리면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는 오히려 땡잡은 겁니다. 따라서 섹스 상대 선택과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면서 반성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자기 탓이 남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하를 동반해야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번식에 해를 끼치는 남자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남자 탓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나 지위가 떨어져서 섹스 기회를 얻지 못하는 남자가 남 탓을 해봤자 얻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열등하고 지위가 낮은 자신과 섹스를 해주지 않는 여자들 탓을 해봤자 나중에 그 여자들이 열등하고 지위가 낮은 남자에게 섹스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의 우월성을 탓해봤자 자기만 비참해집니다. 그 남자들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전략입니다. 먹튀 전략을 써서 여자의 몸을 탐하는 남자를 탓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런 남자를 탓해서 여자들을 조심시킴으로써 얻는 번식 이득은 여자가 그런 남자를 탓하면서 조심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비해 훨씬 작아 보입니다. 남자가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하면서 능력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식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자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르면 낭패를 봅니다. 물론 남자도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르면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규모가 다릅니다. 원시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우월한 남자라면 못마땅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얻어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그런 식으로 손해를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하는 길이 있는데 대체로 여자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어린 자식이 있는데 이혼하면 원시사회에서는 엄마가 키웠을 겁니다. 여자가 혼자 키워도 문제고 재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하면 기존 자식들이 잘 자랄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혼하는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면 남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전 아내와 미래의 남편이 함께 키워주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을 통해 무임승차라는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상대를 잘못 골랐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자기 탓이 남자 탓을 동반해야 미래의 그런 남자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강간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자가 강간당했을 때 자기 탓을 하면서 반성하면 미래의 강간을 덜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강간한 남자를 탓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강간한 남자의 특성과 전략에 주목해야 미래의 강간을 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한 남자를 탓함으로써 보복이나 처벌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간은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범을 탓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강간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진화론적 근원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강간을 비난하는 것이 누군가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강간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가 자기 탓을 할 때는 남자 탓도 함께하는 것이 번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남자가 자기 탓을 할 때는 남 탓을 함께하는 것이 번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시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외모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남자 탓을 많이 하고 남자는 자기 탓을 많이 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진화론적 분석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기입니다. 여자가 바람기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항상 자신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반면 아내가 바람을 비우면 남자는 이중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내의 자궁을 남에게 빼앗기니 손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의 유전적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엄청난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돌봐주니 손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기나 외도와 관련해서는 남자가 여자 탓을 많이 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새icked 남자 남자들의 질의 펜트 Ton 남자가 남자분들 남자 TB 남자가 남자분들이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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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 uden